제가 기도해주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말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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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롬살롬. 여러분 댓글창에 한나페이스 기억하시나요? 한나페이스? 네. 바로 한나페이스 원사님이십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남편. 헨리필립. 헨리핍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스크신에서 3시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셨습니다. 네. 호프송 목사 만나기 위해서 3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곳 애틀란타에 도착하신 한나필립스 원사님을 여러분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남편 우리 헨리 미스터 핍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꿈만같이 매번 유튜브에서만 뵐 수 있던 우리 목사님 그레이스 목사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과 이렇게 교제 나누시고 또 기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전세계에서 또 한국에서 함께 목사님 코프스 TV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We wish everyone all over the world could be with us today and tonight to share with the pastor and 목사님 all the joy and praise that they bring with the name of Jesus Christ. 지금 오늘 밤에 모든 용사들이 코프스 TV에 함께 모여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매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는 귀한 동영자들이 있다는 것에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더군다나 3시간나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와서 코프스 목사를 환영해주고 또 함께 손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